지금 보시는 거와 그런 놀라운 저도 놀랐습니다. 애들이 해주는 것이 고맙죠. 여기 보면. 우리 게시글이 사천개라는 것을. 제가 방문 중활도 오래 갔거든요. 방문학교를 처음 만난 애들입니다. 처음 갔더니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쪽 방문회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오래된 걸 약합니다 수업이 있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는 강남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보다 더 잘 됐어요. 그 전에 제가 강남에 있었는데 방문 때 다. 다 갔죠. 선생님들 잠깐 여기 와서 주소창에다가 요렇게만 치세요. 갖고. 아이고. 비아이도 2점 엔조이수 2점 엔조이수 2점 엔조이수 2점 엔조이수넷으로 가면 가보세요. 이게 제가 애들아ować 수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제가 애들아sama 수업을 하는 공간이에요.